LH 공공발주 감리사업 입찰 과정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특정보험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.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검찰은 이들이 그 대가로 참여업체로부터 각각 적게는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받았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